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저는 일단은 먼저 씻고 먼저 일어나고 다시 머리 씻고 가기 전에 또 자고 필요합니다 어? 이제 어우 와 야 야 아야 어? 땡겼어요? 그 어 하다로 구멍 prison 그거 나 진짜 편해하는데요? 짧은 시간에 글쎄 글쎄 いや 나 이제 말하는데 화이있도 나랑 똑같아 와아 얘가 아기죠? 저희들 잘 맞네 잘 맞어 저희들 잘 맞네 정재진 우리 스테이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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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제이홉? 네? 호 호 호 호 호 P.E. 여기서 먹고 간다고 영어로 뭐야? 아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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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이렇게 만져? 아 왜 만져? 아 왜 만져?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려라 이런 거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비하니 신이네 Let's play a little game Just between you and I Some of you don't know Some of you won't forget about it Some of you will forget about it Don't forget about it ㅋㅋ 아니 미야 SAGE 미야 SAGE 미야 SAGE 미야 SAGE Hi I don't understand all these giant K-POP groups ok When there are so many of you how TF do you guys get a 오 You're J-Hope ㄹㄷㄷRI 무슨 노래로 난 이제 여기라는거지 그 진차 ers 으 아 이 또 깜짝ią 아 예 양 예스! 버스 2개, 버스 3개 갈게요 오픈할 오케이 고마워요 아 버스 착하다 깜빡이 넣어주는 거 가라고 펫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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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아 맞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신났어요 저 너무 귀여워요 아 차단다 케물! 케물 따라서 안 보여요 맞아 나다 승리님 손님 저거 어떻게 되신다고 해요 저게 있으신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냈니 우왕 아, 휴가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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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그치 아,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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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대본 갖고 싶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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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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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pop stars keep their hair looking so good even after dyeing it so many times? Treatment! Yeah! Treatment! Conditioner! Conditioner! Shampoo! Shampoo! Nice!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아요? No! As long as it looks good! You know? Yeah! Looks good! So many ideas! clients come out! I have to watch the video in my nose! Don't put your hair in the nose! I was gonna do a butt of my nose! Yes! Let's start!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 ey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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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 춤을 같이 했음 좋겠어요 이제부터 지금 벌써 내일이네 oud Tang 남자 집현이 I hope you guys like the names Stay Because I may stay Stay Groot 우선 윈윈형이 제 옆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윈윈형의 노래 한 소절이면 굉장히 에너지가 샘 쏟아오릅니다 항상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아 아 아 아 아 으 or 헉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